아주 잘했다, 내 정신자이로. 이제 프로토스는 군단의 미세 앞에 달아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중독을 공고히 하려면 마지막 주장을 공격해야 한다. 보아라, 이곳에서 알지 않은 곳, 가장 신선한 대지 위에 사원이 하나 있다. 나는 길고도 긴 시간의 흐름을 지켜보았지만, 이 사원은 그보다 더 오랜 역사를 기녔다. 내 창조주인 전라가 가성한 것이기 때문이며, 그곳은 바로 전라가가 처음 아이어의 발을 들인 곳이기도 하다. 이 사원을 정리하고, 기다린 수정을 제 위치에 놓아야 한다. 그래야 길이 마련될 것이다. 오직 그 장소에서만 내가 비로소 강림할 수 있다. 안심을 지켜보았지만, 이 사원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런 분 안심을 지켜보았는 지켜보았지만, 그 장소에서 인간하는 기 Kathryn 프로듈을 지켜보을 지켜보을 지켜보는 것이다. 전기 fac이 삼겹사에 야단의ides은 다른 분을 지켜보는 것이다. 지방수고린 수정하고, 이 사원을 지켜보을 지켜보을 지켜보는 것이다. 학기에는 다른 분을 지켜보을 지켜보는 것이다. 마저 생명의 전기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외신 분을 지켜보한 것이다. 내 창조주인 전라가 다 equal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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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